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디제이 비투비 이민혁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생방이고 마지막 오픈 스튜디오고요 비키라의 디제이 저 람디와 와글와글 모여서 수다 떠낸 시간 함께하는 수다 떠낸 시간 뭐야 아우 람디에게 고생했다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? 무슨 일이에요? 어 당연하죠 마지막을 함께 축하해주고 어허 아 예? 아 함께 박수 박수 칠 때 떠나라고요? 그렇죠 그렇죠 박수를 칠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주러 오신 거겠죠 정답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합니다 자 구공탄 네 구공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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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공 야 탄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한다 네 그거 아시죠? 저 구공탄 물병 아직도 쓰는 거 아시나요? 구공탄 물병이 뭐예요? 아 그게 이제 방송 많이 탔어요 그 트 트 트레 파랑새? 네 그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죠 트럼 그 페트평 그 물 먹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덤블러 덤블러 아니 그게 왜 트롤 시작하는 거야 응 응 응가도 첫 손님이니까 구공탄 애교배틀로 비키라 열어보자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대요! 응감이 싫어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오늘 아침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 조금 점잖아질까요? 지금도 귀여운 척하는 거예요? 아니요 어? 귀여웠어요?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떠있는 양갈래 근육공주 천사님 사진 좀 내려주시겠습니까? 계속 보여 지금도 양갈래 했으면 좋겠다 그죠? 은광씨가 하겠다고 인터넷콩 모발콩 마이게이는 무료입니다 모발콩이요? 오늘 귀여워지냐 성광 스스로 플러팅 양갈래 머리가 살짝 위로 솟았네요 아 자꾸 이게 솟으려고 그래요 은광씨는 악마 가고 싶었구나 어 괜찮은데요? 천사와 악마? 그럼 민혁씨는 운동천사 그래서 옆에서 왼쪽에서 운동해야지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어 그럼 저리 옆에서 무슨 운동은 운동이야 그냥 맛있으면 0칼로리야 그러면서 단백질 엄청 챙겨 드시잖아요 아 저는 해야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 아닙니다 저도 꼭 오고 싶었고 아니 은광씨 오기 전에 오늘 오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미 비투비 멤버들한테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네네 올 줄 알았으면 안했지 아까 진짜 그게 뭐 우리가 영상에서 보여질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아 네네네 투닥투닥하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멤버들이다 서로를 위하고 항상 생각한다 비투비를 멜로디 질툰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드렸는데 분발해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진짜 우리 행복하자